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생각이 있을 수 없어. 술 중 하나는 말렸어야지. 술도 어쩜 왜 다른지 똑같어. 잠깐만 똑같다니. 그건 말은 심한 거 아니요?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느냐? 아니 저 그럼 기분 좋아야 됩니까? 나도 기분 별로거든? 낭자 어디 가시오? 낭자 똑같은 말 취소하시오. 저게는 어쩐 일이오? 그건 내가 뭘 말이오. 저 아내인자 누구요? 정인이오. 저, 정인? 야금이 없는 날 아닙니까? 반대토록 황꺼지를 쏟아리며 젊은 선남선년들이 자리를 찾는 화끈하고 뜨거운 밤. 뭐 이미 낭자가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, 여기가 뭐하던 데인 줄 아는 거요? 그냥 빈 약방이자 쓰니까. 그게 왜요? 정돈이라는 겁니다요. 그게 빈 방도만큼 아닙니다. 뭐, 뭐 여기 빈, 빈 약방이소. 뭐라고? 빈 방도랑하고 상관없단쏌. 이만 돌아가주시오. 아니 근데 내 잉어둔은 왜 그럼 만들어준 거요? 네? 낭자가 왜 내 입신양명을 비냔 말이오? 그냥 종이가 남아서 만든 거요.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. 매우 불편하오. 뭐? 쓸데없어? 기껏 생각해서 만들어줬더니. 그 낭자가 왜 내 생각을 하냐고? 다시 이쁘다. 다음부터요? 또 다른 Quincy 알촌씨 mamma.